안녕하세요 전청 입니다 한국이건 미국이건 생활하면서 꼭 필요한게 좋은 전문가들과 같이 일하는 거겠죠 변호사나 회계사도 그렇겠구요 또한 뭐 그 밖에도 뭐 인테리어 업자 부동산 에이전트 집 공사할 때 컨트랙터 다 그럴 겁니다 오늘은요 좋은 변호사 선정하는 법 이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번째는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요 본인이 설명하는 분야와 그 대상을 잘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인데요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잘 아는 사람일수록 쉽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그도 그럴 것이 핵심을 이해하면 뭐 상대방이 뭘 궁금해 하는지를 알 수 있겠구요 그리고 제대로 된 질문을 할 수 있으니까요 결국 그에 맞는 답변을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요 모르면 빙빙 놀려서 얘기하죠 뭐 저만 해도 그렇죠 제가 잘 아는 내용이면 바로 쉽게 이 핵심을 꿰뚫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뭐 우스갯소리지만 만약에 제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제가 잘 모르는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 그러면 오히려 현학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법조항이 어쩌고 얘기하고 어려운 용어 쓰면서 빙빙 돌아가겠죠 두 번째로요 충분히 리드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잖아요 그 사람을 고용한 건 전문가로서 믿고 리드해 주기를 바라는 거겠죠 예전에 제가 부동산 공사하는 분하고요 집 공사하면서 얘기했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를 물어보는데 그분은 이제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니까 당신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라는 그런 입장이었죠 제가 화를 내지는 않았지만 사실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내가 당신을 고용한 것이 결국은 이와 관련한 결정을 리드하고 도와달라라는 그런 이유였는데 그래서 고용하고 돈 내고 비용 지급하고 하는 건데 나보고 알아서 해라?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책임하다라고 생각했고요 물론 그분의 의도는요 쉽사리 얘기하기 조심스럽다라는 그런 입장인 건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비전문가인 고객을 리드해 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너무 보수적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쩌면 이건 두 번째 얘기하고 비슷한 내용이기도 할 텐데요 그리고 또 아마도 변호사 회계사 등에 대한 설명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택스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경우라고 한다면요 세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요 법이 실제 생활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다 커버할 수는 없죠 당연히 뭐 이런 일 없을 겁니다만 만약에 적혀있는 법 조문이요 실제 생활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에 대한 결정을 다 내려줄 수 있다 그러면 법 전문가라고 하는 소위 변호사 회계사 이런 분들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내 상황에 법을 적용하는 건데 이게 제대로 적용한 건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과정 말하자면 재판의 과정이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 그런 일은 없겠죠 예를 들어서요 세법의 경우 나에게 어떤 유리한 해석을 통해서 절세를 달성했을 때 이와 같은 택스 포지션을 잡는 게 괜찮을지 안 괜찮을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요 아마 극단의 경우는 두 가지겠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자의적인 판단이 0이라면 전혀 문제 없이 이건 해도 되는 상황이 10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 상황은요 아마도 somewhere in the middle 0과 그 10 사이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어드바이스는 뭘까요 하지 마세요겠죠 왜 왜냐하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게 가장 좋은 어드바이스일까요 그럴 수가 없겠죠 그럴 리가 없겠죠 왜 안 될 수도 있으니 그와 같은 혜택은 누릴 생각도 하지 마라 생각부터 하지 말아라 뭐 이게 고객의 어떤 베스트 인트로스트를 위한 전문가의 베스트 프랙티스이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을 거고요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저는 40년 동안 비즈니스를 하면서 세무감사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라는 그런 얘기를 자랑스럽게 하는 경우도 봅니다 좋은 말이긴 한데요 왠지 찜찜한 거죠 이게 너무너무 많이 보수적으로 포지션을 잡았기 때문에 감사를 받지 않는 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세법의 경우는요 관련해서 이 circular 230 라고 하는 IRS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변호사 회계사와 같이 이 세법을 프랙티스하는 전문가들에게 적용되는 프랙티셔널 어떤 프로페셔널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요구되는 기준은요 전문가들이 세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요 만약 IRS로부터 문제 제기를 받았을 때 승소할 만한 가능성이 리얼리스틱 파서빌리티가 있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이거는요 absolute certainty가 아닌 거예요 리얼리스틱 파서빌리티라고 하거든요 결국 이 말은요 내가 전문가로서 어떤 프로페셔널한 양심을 가지고 사안을 선의에 따라 good faith인 거죠 해석하고 적용했을 때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판단될지를 고객의 어떤 텍스트 포지션을 잡는 데 있어서 그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와 같이 이런 기준에 따라 했을 경우에는 의도의 선의와 또한 이에 따른 due diligence 과정이 있었음을 믿기 때문에 최종적으로요 그 고객의 텍스트 포지션이 불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받지는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전문 지식과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고객을 리드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입니다 네 번째는요 조금 라이트한데요 어디 가지 않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우후죽순으로 떳다방처럼 생기는 컨설팅 회사들이 있죠 보험 에이전트 또는 부동산 에이전트 또 최근에는 텍스트 크레딧 받아준다고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이런 컨설팅 회사들이 있죠 크레딧 또는 혜택 받아 놓고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미 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또 추가로 도움을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 거죠 따라서요 어떤 전문가를 고르는 데 있어서 그분의 업력을 보면 좋겠어요 라이센스를 보면 좋겠고요 오랜 기간 동안 프랙티스를 해온 사람인지 그리고 그런 회사인지를 평가해 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자신 있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아마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얘기한 걸 뭐 종합적으로 포괄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전문가를 고용하고요 그 전문가와 같이 일하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신감을 사는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자신감은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또 실력과 경험을 쌓았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저희 회사 직원들 동료들에게 많이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제가 생긴 것과는 달리 회사에서 직원들을 꽤 많이 몰아치거든요 그래서 일도 많이 터프한 편이고요 매우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매우 힘든 일이지만 1년 2년 해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맡고 있는 그 해당 업에 있어서요 말에 힘이 실리고요 또 자신감이 붙고요 또 고개를 들어서 어느 순간 주변을 보면 그게 고객과의 대화이건 아니면 동종업계의 같은 전문가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건 어 내 말이 먹히네 어 이 사람 나만큼 모르네 라는 이런 순간이 거짓말처럼 반드시 온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감은 같이 밥 먹고 술 마시고 골프 같이 치고 엔터테인 해주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도 뭐 그렇고 저와 같이 일하는 저희 회사의 동료 직원들이 전문가로서 이와 같은 자신감 있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볍게 시작하려고 했던 내용이요 준비하다 보니 너무 거창해진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제가 하는 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겸손을 좀 빼면 그 일들을 잘 한다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없는 프로페셔널 서비스를 하는 거니까요 이 업이 갖는 한계라는 게 있다 보니 예컨대 저희 회사에서 회의실에서 같이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고객이 되어야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그동안 굉장히 아쉬워 했었는데 지난 코비드 기간 동안에 그런데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10분짜리 짤막짤막하게 전달하는 이런 컨텐츠들이 저와 저희 회사에 대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게 해 준 것 같아서 이 플랫폼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온라인상 또는 뭐 제가 직접 만났을 때 지역 커뮤니티를 위해 도움을 줘서 고맙다 라는 그런 응원 말씀 많이 해 주시는데요 그런 말씀을 듣다 보니 뭐 당연히 더 사명감이 생겨서요 이 일 계속해서 좋은 일 서비스 봉사 계속 하려고 하구요 동시에 저와 저희 회사가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 비즈니스에 대한 소개와 전달이라는 그런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효과적이다 보니 역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와 같은 소통의 창구로서 계속해서 좋은 정보 전달해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